7.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보아와 야숲과 심으로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2천6백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개수하면 8만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2천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우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1화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개수하면 2만2백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와 베냐민과 에훅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7천2백명이며, 이래의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나빨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랍여인이 낳아준 길라아세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세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여,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게스는 이수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달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치맘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그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무나세 자손의 직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나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과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고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일이니, 말게일은 비르사엣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로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라미오,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데벨과 수아일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요, 예데렛의 아들들은 부분네의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세레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만한 자를 그들의 계부대를 괴수하면 2만6천명이었더라. 8장 베녀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아스라,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옷과 아비수와 나만과 요아와 헤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이아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합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가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하를 낳았으며, 엘바하리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베시니, 그는 오노와 록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두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샤삭과 예레너목과 스바데아와 아랄과 에델과 미가엘과 아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할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아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보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아와 하난과 하난야와 엘람과 안돈디아와 이부디아와 부에느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리아와 아달리아와 요하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앞두니어 다무술과 기스와 바할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로스는 시무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올을 낳고 사올은 요나단과 말규수하와 아미나답과 에스바하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와딸을 낳고 여와딸은 엘레메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시를 낳고 모시는 비나스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레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세리며 아세리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르그루와 이스마엘과 아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세리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기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마다드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메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부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주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 새아들이오 오무리의 손자여 이무리의 증손이여 반이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오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여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여 여로함의 아들 이부노야와 미거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여 이부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여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부대로 개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우야립의 약인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여 무슬림의 손자여 사독의 증손이여 무라엘의 세 현손이여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여 바수울의 손자여 말기아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여 야사에라의 손자여 무슬람의 증손이여 무슬림의 세 현손이여 인멸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레이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여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여 시그리의 손자여 아사베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니아의 아들이여 갈라엘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랴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여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이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쿡과 살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혀 왕의 문 동쪽곳 레위 자손의 진영이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사베의 손자 고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든인들을 맡아 성방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하사베의 아들 비나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렘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여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부대로 개수된 자여 다위가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조차 여호와의 성전과 성방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두 문과 복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으로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아라 하는 레위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맡아 준비하였더라 또 잔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의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마다들은 압두니어 다무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려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진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오를 낳고 사오른 유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유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헬라메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세리이며 아세리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부구루아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세리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